안녕하세요. 싱쿵입니다. 여러분 오랜만이죠? 이 코리? 땡얼도 오랜만이고요. 오랜만에 본 집에 내려와서 자주 가더니 편의점 먹방을 또 찍으려고 합니다. 12시 30일. 또 맛있게 먹기 위해서 제가 굶었으니까 먹으러 가볼까요? 진짜 오랜만이다. 입성! 응? 다 나갔네, 뭐가? 오랜만에 안 돼, 텅텅 비웠어. 그러면 오늘은 고기 고기하게 가봅시다. 불 막창, 뼈 없는 닭발. 복장 비교도 해볼까? 불닭하고 석겹살도.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? 양은 간단하지가 않은데 뭔가 다 쓰렌즈밖에 없으니까 단초를. 다 매우니까 느끼한 거 하나 먹지 못해. 오늘은 청량하게 탄산수품이요. 정도 필요하세요? 아니요. 33,000원이요? 33,000원이요? 할인? 매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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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. 그게 더 높은 것 같아요. 지금 가격 좀 못하거든요. 대단하다 진짜. 이거 다 입으면 진짜 모르겠는데 안 돼요. 고춧가루 올려두면 계란 껍질 조각 고춧가루 치킨 치킨 소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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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소가 큰 차이는 없는데 국물 없는 건 부드러워 이거 국물 있는 거 좀 쫄깃? 막창 트고 쫄깃함? 그리고 불향은 국물 있는 게 조금 더 불량이 있어요 시분도 향이 단정도 돌아다니깐 냉동불락은 그냥 닭갈비하고 닭볶음탕은 중간 정도 참고 조금도 안 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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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, 국물, 고기, 고기, 소금, 고기, 고기, 고기를 입는다. 고기, 고기가api,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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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살양니다. 소금이 분야에 가진 계란. 계란 계란. 이제, 이 때문에 청춘에 청춘에 청춘을 시켜드릴 테니까 카드 지원을 끄면 좋습니다. 우리가 너무 바탕을 했어요. 그래서 하고 그냥 이제 홈페인은 다져서, 그리고 다져서, 다져서 근데, 뭐 남자, 여자를 다져서 이게 다 맛있어, 맛있어 근데 국목보다 중요한 문제는 걸렸으니까 문제 보죠. 손님들, 뭐 조금 더 편하게 되는 그리고, 4많을 하려니, 2많을 1많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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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많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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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많을 2많을 1많을 4많을 5 выполdz 만든 2일 이렇게 배부르게 또 먹고 왔습니다. 땀이 엄청났어. 아내가 너무 덥더라고요. 33,000원! 33,000원! 진짜 가격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. 내가 편의점에서 한 번에 진짜 한 끼 야식으로 33,000원을... 가격 안 보고 골랐는데 진짜 가격 보고 올릴 걸 그랬어요. 오늘의 교훈! 먹을 땐 먹더라도 가격은 보고 고르자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. 신쿱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! 바이바이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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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